지금부터 열까지 해봐 열까지? 응 하나, 둘, 셋, 넷 너무 빨라 천천히 여덟, 아홉 열 너를 처음 본 건 올해 겨울 청주에 도착하자마자 널 만났어 아마 넌 기억 못해 저기, 우리 같은 점대 잘 지내보자 어? 어? 나는 좀처럼 웃을 일이 없었거든 감사합니다 종잡을 수 없는 너의 행동이 언제부턴가 신경 쓰이기 시작했어 그러면서 알았어 널 보면 항상 내가 웃고 있더라고 이상하게 그야만 생각하면 가슴 한쪽이 콕콕 쑤셔 내가 좋아 이런 것도 사랑이라면 나도 사랑에 빠진 것 같아 그리고 그냥 좋아서 응 응 응 아 괜찮아? 미안해 내가 실수한 것 같아 난 너를 그렇게 생각한 적 없는데 난 너를 그렇게 생각한 적 없는데 오해하게 했다는 말이야 나 보라 우리 뭐하나? 나 고소공 보자 응 근데 왜 탔어 나 보라 떠나 같이 있으려고 나 보라 좋아 안 돼 나야 운가 집 앞에서 기다릴게 운가 곧 뉴질랜드로 기뻐 운가 그냥 그낼거야? 괜찮아 빨리 가 운가야 좋아 안 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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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금만 기다려 곧 다시 돌아올게 조금만 기다려 곧 만나러 갈게 보고싶어 21세기에 너가